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민등록번호 C3부터 C10 영역에 8번째 숫자를 가지고요 남자 여자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중간에 있는 글자를 미드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도록 하겠는데요 미드함수는 텍스트 주민등록번호에 가서요 8번째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1부터 4라는 숫자 안에 한 글자가 추출이 될 거고요 이제 등호담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추주함수를 통해서 추주 안쪽에 커서 두고 함수 삽입 눌러서 1이면 남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2면요 3이면 남 4면 여라고 표시하겠다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총점의 순위를 구하여 수상내역표에서 수상내역을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순위를 구할까요 랭크라고 입력하시고요 랭크.eq 그 다음 총점을 가지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첫번째 순위를 구하고자 한 데이터는 바로 왼쪽에 있는 총점을 가지고 본인을 포함한 다른 데이터 총점 안에서 총점에 비교할 대상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우리는 순위를 내림차순을 구할 거라서 0이나 생략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순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조금 전에 구한 순위를 첫번째 열에서 찾고요 두번째 열에 수상을 찾아다가 수상내역에 표시하고자 합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VLOOKUP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찾을 값은 조금 전에 구해놨고요 내역표는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첫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번째 열에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가져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등, 2등, 3등, 4등은 정확하게 일치하지만 5등은 4등을 참조할 거고요 6등 아래 7등, 8등, 9등은 6등을 참조할 수 있도록 True 또는 유사일치 또는 생략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문제는 근무처와 근무처와 희망직업의 공백을 제거하여 대문자로 연결하여 체험관 닉네임 영역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근무처를 먼저 가져오기 위해서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근무처가 있는 바로 왼쪽에 25셀을 선택하시고 연결하겠습니다 M% 공백을 제거한 데이터를 Trim함수를 통해서 Trim함수를 통해서 희망직업의 데이터에 셀에 가서 앞뒤 공백을 제거한 데이터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 이 내용을 공백을 제거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Trim함수 앞에다가 UPPER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바로 왼쪽에 있는 근무처의 희망직업의 앞에 불필요한 공백을 제거한 다음에 연결해서 대문자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사의 주문 코드에 왼쪽에 두 글자가 Fr이면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 입력하시고요 주문 코드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 그 다음 If S 함수를 통해서 If S 조금 전에 추출한 데이터가요 문제에 나와 있는 Fr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가일 세트라고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Left부터 심표까지 Ctrl C 그 다음 Fr 대신에 우리는 MT라고 수정하시고요 MT 고기 세트로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그 외에는 기타 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꼭 추루로 입력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루일 경우는 기타 세트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If S 한 번만 가로 여셨으니까요 맨 끝에 한번 가로 닫고 Enter 눌러주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5에서 학년별 평균 점수의 평균 값을 구해서 우리는 수준표에 가서 수준을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까요? Average If 라고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Range 학년의 데이터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바로 왼쪽의 학년과 같습니까? 그러면 평균 점수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절대 참조하신 다음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학년별 평균 값이 구해졌고요 그 값을 수준표에 가서 찾아다가 수준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VLOOKER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신표 그 다음 참조한 수준표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두 번째 열에 가서 정확하게 일치는 아니죠 True 또는 생략하시고 가로 닫고 Enter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학년별 수준을 찾아다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 계산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다섯 문항 계산 작업 다섯 문항 계산 작업 다섯 문항 계산 작업 다섯 문항 계산 작업 감사합니다.